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프린트물은 여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달라고 메일 보내지 마세요. 안 드립니다. 이건 현장에 직접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별성이 또 있어야 오시는 재미가 있죠. 레위기인데 레위기 이미 시작했죠 여러분? 이미 딱 4월달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됐는데 이미 첫 장 펼치니까 어지럽죠. 피냄새 진동하고 제 집사람도 4월 딱 보더니 레위기야? 이러더니 그 뒤로 큐티하는 모습을 잘 못 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두 장 하고 말면 며칠 참을 텐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또 이제 제사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뒤에 또 이제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 또 이스라엘 명절들도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그래서 4월달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잔인한 4월달입니다. 레위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 2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이 레위기 16장까지 하고 10월달인가 2학기 때 11월달인가 또 이제 17장부터 마지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파트 1을 하고 그리고 2학기 때 파트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굉장히 이제 읽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힘드니까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나오면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민숙이나 이제 막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첫 번째 이 레위기는 본문 자체가 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헌법을 즐겨 읽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법조문, 법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문장이 어떻게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게 풀어 써도 딱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제사, 이 제사법이 오늘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웬만한 인내력 없이는 읽어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이 무미건조한 제사법. 그래서 뭐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건 이제 젊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유무에요.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떤 포인트에 쏟아질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연결고리라는 게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지. 그런데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가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캐툴릭하고 또 다른 게 캐툴릭은 어쨌든 아직도 그 의식이나 그 제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우린 그걸 좀 탈피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뭡니까 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한 정신과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이제 개신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레위기가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원래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읽는 책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보면 모세가 쓴 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가 이럴 때 모세가 쓴 글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출, 레민신. 그렇죠? 창출, 레민신. 다섯 개인데 우리는 주로 창세기를 많이 읽지만 원래 이 모세오경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레비기라는 명칭은 헬라오 70인 여기서 나온 유래인데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헬라오에서 나왔습니다. 분량은 오경 창출, 레민신에서 가장 작아요.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창출, 레민신. 그렇죠? 가운데죠. 세 번째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치면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고, 창출, 창세기 읽고, 추리국기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어렵다고 안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꼭 읽어내셔야 돼요. 안그리고 읽으면 놔두고 두 개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읽혀요.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왜 레위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레위기는 우리를 위한 책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 전부를 위한 책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 그대로 사실은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레위인들을 위한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책을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주신 책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레위기가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이죠. 요하께서 회막에서 성막을 얘기하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요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너네 레위인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사실은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레위기의 마지막도 레위기 27장이 마지막인데 이것은 요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처음과 끝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위기는 어떤 특정 지파나 혹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특정인 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내용이 되어야 될까? 바로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아 내 죄가 속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책이냐면 죄의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 내용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백성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죠. 이게 해석이 되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걸 오늘 나의 상황과 그리고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 수 있겠죠. 레위기와 신약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오늘 신약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꼭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을까? 왜 십자가는 필요했을까? 그 십자가 안 하고 그냥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신 다음에 너희들 다 용서하기로 했어. 나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꼭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됐는가?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재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라는 이 구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레위기의 그 원리를 알지 않고서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대속을 이룬다라는 그 개념은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안 읽으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야 되는지 쉽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사야서를 가지고 풀 때 구약의 그 끊임없이 말하는 그 대속 그 희생의 그 제사의 그 재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성경과 상관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희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하셨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과 어떤 바리새인들의 관계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끌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마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건 레위기를 읽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죄가 재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는 이 원리 이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원리가 바로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속죄의 재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셔서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그 신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레위기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성경은 최후의 제사장 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스를 보면 히브리스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야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이 제사장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거룩의 그 길을 열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대제사장이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루 전서 2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신약에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태카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보물 금은 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중에서 신자를 그의 소유가 되었다 내 거다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건 신자는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보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요 읽으면 생각나는 구약의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추리국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원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왔죠? 세굴라예요. 내 보물이 될 거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추리국기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는 왜 불렀냐? 왜 제사장으로 만들었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아 신분적으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면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나는 이 땅이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 분명한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게 헷갈리면요. 신자도 무병장수 기도하면서 살아요. 평생의 목적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 포인트가 다 무병장수예요. 안 아프고 나쁜 일 안 생기고 오래 살다가 깔끔하게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이 믿는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다고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거나 좀 힘든 일 생기면 이제 슬슬 시험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을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잘 안되는 거예요. 레비기는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거룩한 삶의 원리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무병장수 금은보와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있어요. 덕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거죠.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끝.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고 이 땅에서 창고 짓고 돈 벌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주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치하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그죠? 또 성공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왜 너는 돈 왜 버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세요. 왜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니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네 사업을 왜 복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복 주세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도 좀 기다리시겠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우리 주님처럼 하늘아버지처럼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인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대형교회 담임이 되는 게 목적이겠어요. 이 목사직이 저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목사 그만둬 내지는 제가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입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기 교회 옮겨. 제가 어떻게 옮기겠어요.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못 옮기죠. 내 인생에 조기 은퇴는 없어요. 70가지 다 채울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거룩이 목적이면 저는 하나님이 너 목사 하지마. 그러면 내 안 할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목사직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목적이었죠. 여러분의 직업은요. 그런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분은 선생님, 사장님, 의사 그거 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로 놀라신 거죠? 그만할게요. 그래서 그만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어요. 망한 조짐이 보입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보니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이렇게도 구성을 해보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왔어요. 해리슨이라는 학자는 레위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7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리슨은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왠함은 이렇게 나눴어요. 네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죠? 보면 내용은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눴죠.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총 다섯 개가 나오죠? 설명할 겁니다.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위임되는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규례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속된 것은 다시 나눠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레비기 2의 개봉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결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앞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에게서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 속으로 점점 그 거룩함이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라는 학자는요 원형으로 이 레비기를 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제물의 성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제사장의 성별 그 다음에 가정의 성별 그리고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16장이라는 것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 시간과 땅의 거룩 사람 땅 집에 대한 봉헌 제물의 성별 이게 제물의 성별이 어디 나와요? 이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입구를 딱 무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16장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대속제일 속제일 중에서도 대속제일이 나옵니다. 이 원형으로 이제 레비기를 보기도 하죠.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이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이 1장에서 15장 그러니까 제의는 뭐예요? 의식이죠. 그리고 16장 대속제일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의적인 부분이라면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땅, 사람, 동물의 헌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제의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다섯 개가 나오죠. 그리고 정하고 부정하고 이건 뭐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대 절기는 6월절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이 뭐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스라엘 절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굉장히 주옥같은 명강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말 명강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 제 아내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이스라엘 절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건 이 학기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레위기를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세상 끝과 이렇게 딱 접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아요. 속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분리성 얼마나 구별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오늘날 우리 성도가 거룩을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으나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는 삶. 마치 배가 물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그 배가 그 물 속에 잠겨있지는 않죠. 그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거룩을 이해하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통과하지만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그죠? 오히려 가르고 나아가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누구만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이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은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성전에 머물러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은 동적이에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삶의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고 이건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세밀한 그 구분은 뭐냐면 구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그때는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구별됨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걸 네가 정말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죠. 먹는 것부터. 왜? 먹는 건 우리의 일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일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이제 레위기는 전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 16장 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거니까 그리고 17장 이유는 우리가 2학기 때 보도록 할 텐데 이 16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제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사 완벽하게 정복하기 이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위축됨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6월절 절기도 잘 모르겠고 특히나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그 제사가 그 제사인데 왜 그렇게 많이 들이나 그리고 이게 막 그 짐승이 그 짐승 같은데 뭐 다 다른 것 같아 잡는 방법이 이걸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사 나와도 너무 놀라지 않기 그래서 시근딸 흘리면서 읽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다섯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다섯 개 제사예요. 많지 않아요. 느끼면 한 열 개 되는 것 같잖아요.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정리하면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사가 레위기에 시작이 되는데 보면 두 번 나와요. 똑같은 게 1장에서 6장까지 한 번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다섯 개인데 그리고 또 6장에서 보면 또 나와요. 번제, 소제 이게 왜 나오냐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다섯 개의 5대 제사를 설명합니다. 순서가 달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번제, 소제, 속제제죠. 화목제가 아니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읽다 보면 약간 순서가 이렇게 달라져 있고 내용이 보면 이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명히 앞에 번제했는데 왜 또 번제가 나왔지? 아, 이건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진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왜 다섯 개냐 그냥 깔끔하게 하나 제사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제사를 다섯 개를 나눠가지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신가요? 그래서 뭐 잘게 썰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핑계에 대해서 이것도 받고 저거 핑계에 대해서 저것도 받고 그러는 걸까? 그냥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끝냅시다. 한 주에 그러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냥 다 뭉퉁거려서 피상적으로 관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받고 그냥 만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는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고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섯 번의 제사는 그 각각 다른 제사는요. 그 제사 제사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번제를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사죠. 먼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참고로 번제는요. 드리는 방법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고 똑같습니다. 순서가 뭐가 똑같다고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죄가 있고 속건이 있어요. 두 개 다른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제사와 순서는 똑같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라고 합니다. 올라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짐승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우거든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늘로 연기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올라 그러길래 한글 적은 줄 알았어요. 또 의미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벼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 라고 합니다. 아멘은 조금 네. 자 네. 뭐 좋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사자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예배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자가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요. 흠이 없는 재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자가 오면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제사자가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의 피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자가 예배자가 내가 죽인 재물의 각을 뜹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재물의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유의점은 짐승 갖다 주고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자가 예배자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두 개만 해요. 사실은 우리는 느낌이 다 피 잡고 피 튀기면서 재물 고기 쓰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제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짐승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집에 짐승 백마리 키우면서 그 중에 한 마리 잡아올까요? 거의 집에 많아봐야 두세 마리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족장이고 그러지 않은 이사 그리고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서 키우는 그 짐승이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지극정성으로 키워야겠죠. 어릴 때부터 뭔지 몰라도 구분해가지고 아마 온갖 정성을 드려야만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마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아지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강아지 한번 죽는 거 보고는 그 뒤로 집에서 짐승 안 키웁니다. 그건 그냥 짐승 한 마리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내가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흠없이 키워온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죽는데 그걸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왜 이렇게 뿌였지? 보면 칼 들고 있죠? 예배자가 제사자가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럼 이제 피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번제단인데 제사장들이 하는데 깔끔하게 여러분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 고기 살벌한 현장입니다. 살벌한 현장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요. 가죽 빼고는 다 불태웁니다. 속제제와 속근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다 태웁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번제는 왜 하라는 걸까요? 번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죄와 관련된 경우와 그리고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죄와 관련된 경우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벌한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불 태워지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피를 흘리죠.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평하고 고기 태우고 냄새 좋고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짐승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그 짐승을 내가 죽여서 그 머리에 안수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미안하다. 너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걸 죽여서 올려서 그걸 타는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피를 요구하시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이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를 통과하지만 장차 우리는 이걸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말 믿지 않느냐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대속을 입지 않느냐는 자들에게 어떤 진노가 임할지 우리는 그때 그 심판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상관이 없을 때 번제를 드리는 경우 이거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 그리고 완전히 드려진 삶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가죽 빼고 모든 걸 싹 다 드리고 태웠다라는 것 그건 그리고 죽여서 완전히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열 개 중에 다섯 개 드리고 다섯 개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은 완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아담은 그 일에 실패했죠. 그렇죠? 아담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일에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그 불순종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예수님이 신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신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번제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없는 나 대신 자신을 드리셨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골고루 언덕길 순종함으로 올라가시고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서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순종의 내용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를 믿는 신자에게 전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받으세요. 그걸 우리가 칭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고 이루시고 그걸 나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자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완전한 의와 그리고 그 순종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번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묵상해야 될까요? 그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그 번제를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삶을 나누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우리가 번제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스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여기 산재물이 뭘까요? 번제겠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따로 있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왜 내 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좋아하시지 않나요? 왜 몸이죠? 내 몸이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관계 여러분의 직장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 번제의 현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오늘 우리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예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곡물이 나오죠. 소제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 방금 얘기한 대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아까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건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그냥 고운 가루로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요리를 할 경우에는 그 곡식을 구워서 드리거나 아니면 볶고 혹은 찍어서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드리는데 소제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소제의 특별함입니다. 이스라엘 레슨들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여러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제를 통해서 그렇게 먹을 것들을 책임져주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의 헌금 가운데 일부가 교육자들의 사례금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그것과 유사하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건 다 목사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정한 딱 일정의 사례금을 받으시고 그 외에는 안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서 다 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서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감사부가 있고 그래서 딱 사례금이 정해져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 구제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소재를 드리는데요. 소재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번제와는 달리 여기에 좀 첨가해야 되는 부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어떤 게 있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소재는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그럽니다. 소금. 왜 소금을 넣으라고 그럴까. 근데 레비길을 보면 소금을 넣을 때 하나의 표현을 쓰는데 소금을 다른 말로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넣는 건 하나의 상징인데 뭐예요? 너와 나의 변하지 않는 소금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소금은양이라고 부르죠. 소금은양 내가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재천명하는 거죠. 소재 가운데 그리고 이 소재에 넣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뭔지 아시죠? 이스트 그렇죠? 누룩과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럴까? 이건 발효되는 어떤 재료들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재료를 발효시키고 부패시키는 아까 소금이 그 언약관계를 변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걸 부패시켜버리는 그걸 변형시켜버리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넣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름과 향유예요. 기름과 향유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닌데 넣으면 좋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뭘까? 성경에서 기름과 향유는 우리의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과 그 기쁨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기름 향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즐거움 잔치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계속 예배를 왜 드리나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취소시킬까봐 무서워서 주일날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나 아직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죄의 유혹과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언약관계를 기억하고 내가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천명해 드리는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는 그래서 언제나 축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여야 되고 그래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요. 그 의미가 일단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어떤 살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 편에서의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겠죠. 감사. 곡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소득물이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주신 분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결단이 이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용돈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 끝 중에 10개 중에 한 개 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삥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 내가 다 벌었는데 왜 하나님이 와서 10분의 1 내놔라 그러십니까? 내지는 주일날 헌금 내라 그러십니까? 그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했는데 신약에서는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그게 뭐 성경적인 그걸 떠나서 저는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신앙으로 볼 때는 왜요? 그건 저의 영적인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100만원에서 10만원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1억 벌었는데 천만원은요 굉장합니다. 어떤 사업가 장노님이 헌금하시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11조를 잘했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점점 점점 공장이 더 몇 개 더 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벌어가지고 만원 내는 건 굉장히 쉽더래요. 10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 내는 것도 괜찮더래요. 그런데 한 1억 넘어가기 제가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걸로 공장을 지으면 이걸로 물건을 사면 얼마를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 그건 뭐예요? 이제 벌써 이건 내가 벌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물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낙심은 언제 와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수고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그 애쓴 게 안 나오니까 내 마음에 좌절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일했으면 이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에 거둬야지 근데 왜 갑자기 거두기 바로 전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지 아세요? 수고한 것을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게 복이에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도가 로또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권 사면 안 됩니다. 혹시 가운데 주머니에 복권 가져 계신 분 있죠?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헌금일까요? 왜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소득물 가운데 드리는 걸까요? 그게 네 마음이 있잖아. 그게 네 마음이 있잖아.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헌금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헌신. 거기에 대한 봉사. 그걸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용돈 필요해서 내가 아깝지만 드려요. 내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처럼 서 있다가 여기 5만원 내놓고 지나가라. 그런 어떤 삥떡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마음에 헌금 낼 때마다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마음에 11조 드릴 때마다 미칠 것 같이 괴로우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제까지 했습니다. 번제 소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박 쉘라임이라고 합니다. 제박 쉘라임 할 때 이 쉘라임이 샬롬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 느낌이 좀 오죠? 쉘라임,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 평안하라,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는 샬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평화, 평안을 이제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동일합니다. 화목제, 속제, 속건제는 드리는 순서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짐승 또 잡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짐승 잡습니다. 그런데 이 화제의 특징이 있다면 재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와서 피 흘리고 각득을 했는데 화목제에서는 고기를 세 부분으로 좀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세 부분을 처리하냐? 먼저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장과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걸 이제 제사장 집하 또 이제 레위 집하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고기들은 다 제사자에게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일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자, 예배자는 그 고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가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하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그럼 뭡니까?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파괴되었던 그 언약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나머지 제사들은 다 단수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복수를까? 이유는 관계라는 건 항상 쌍방적이잖아요. 관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샬롬을 원하세요. 평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그냥 용서하시지 그렇게 꼭 피를 요구하시나 이방 종교야? 이방 신이야?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없다고 치자 했다고 치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제 아이를 사랑하는데 제 아이를 유괴하는 유괴범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죠. 정의의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심판하시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서 계시겠어요?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벌할 리가 있나 지옥을 만들 리가 있나 그건 완전히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 성품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이 번제 그리고 이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한 그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그냥 말로서 됐다. 용서했다 치고 사랑했다 치고 그러면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누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가브리엘 누가 있는데 그 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몰라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양심이 막 갇히게 되니까 그걸 이제 참다 참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시는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달게 받을게요. 용기를 내가지고 주고 가는 목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또 듣더니 그냥 뭐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짐을 막 싸기 시작해요. 뭐하냐 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내가 용서해 줬다고 했잖아. 용서해 줬다니까 내가 다 괜찮다는데 왜 그래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의 용서는 구역질이 나요. 그러고 나왔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는요. 알았어 용서할게. 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백가지불이 있는거였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구역질을 나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갑없이 치러진 용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주변과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죄 용서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사암받는 그걸 받겠다. 이게 쌍방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샬롬을 계속 제시하는데 난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짓밟은 죄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제의를 하나님의 그 샬롬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화목제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 회복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표시로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화목제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과의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물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가운데 내 소유로 삼겠다. 왜?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죽 강의할 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고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지간 그분과 진노 관계에 있던 내 속에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신 사건 그걸 내가 받기로 한 그 순간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 소유 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찬식 안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왜 그럴까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설리는 떡이요. 그리고 너희를 흘리신 떡이래. 뭐야.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거고 그렇죠? 그거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되게 눈물로 받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자기 살을 내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찬식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막 눈물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눈물로 받죠.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그러나 이 화목제의 이 그림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기쁨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받고 내 마음에 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분이 나에게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성찬식을 끝나고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떼서 우리가 나눠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게 뭐예요. 마치 화목제를 이렇게 고기를 쥐고 나무지를 가지고 오면 그걸 이렇게 가족들과 나누는 그 기쁨 다른 성도가 나누는 그 축복과 교제의 잔치죠. 자 그 다음에 속재재를 보겠습니다. 속재재 속재재는요. 하바트라고 히브리어로 그럽니다. 제가 왜 계속 히브리어 얘기를 하냐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지나 빗나간다 라는 의미의 하타 여기서 나왔다 라는 걸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건 속재재는 말 그대로 속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를 없애는 가장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도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화목제도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의 근본 오염된 상태를 제거하는 건 속재재 그래서 속재와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제사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세장이 속재 이래 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 그 자체를 처리하는 제사예요. 아주 중요하죠. 특징은 피를 처리하는 방식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제세상이나 그리고 온 회중 전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리고 족장 리더들 평민 일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을까? 자신의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오염의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가 짓는 죄와 목사님이 짓는 죄는 아무래도 그 파괴력이 다르겠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짓는 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인류 전체를 대표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보통은 죽여서 피를 쏟고 처리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피를 처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재단 뿌리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재단 회막에 피를 뿌려요. 피뿌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함을 얻고 그런 성경 표현이 있잖아요. 속죄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들을 때는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1년 동안 속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제사장의 속죄일의 그 피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경우는요.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향단불에 바르고 마지막에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는 쏟아요. 그렇게 피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족장이나 평민이나 이럴 때는요. 뿌리고 바르고 이가 없습니다. 그냥 번제단에 뿌려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속죄죄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죄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속죄죄물이 되어서 흘리시는 그 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전 백성의 그 죄로 속하는 제사를 피를 흘림으로써 대가를 치르고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이제 매년 어떤 제사를 하겠죠. 하지만 그건 여전히 있죠. 그래서 매년 그 제사를 들어야 되는데 최후에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들이심으로써 이 속죄의 모든 걸 이제 한 번에 단번에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 속죄죄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얻었지만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를 드림으로써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리 이 부분은 왜 특별하게 하냐 그 죄의 오염이 씻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속죄죄 에서는 피를 이게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죄 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자가 와서 이 속죄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이었 죄인 이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속죄죄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 보면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기독교는 참 독특함이 있죠. 말씀의 종교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살벌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캐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다. 일단 호칭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형제 부르잖아요. 형님 부르고. 무조건 상관은 무조건 형님이잖아요. 동생이고. 우리도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조폭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피에 대한 각별함이 있어요. 피에 대한 각별함이 있어요. 뭔가의 기독교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쟤네들은 피를 마신대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거고 피를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피, 보혈. 우리가 이름을 보혈이라고 불러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사실은 피잖아요. 피. 피로 용서받는다. 피로 씻은 받는다. 이게 이 구약의 래위기를 읽지 않고 이 래위기 개념이 없으면 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죽는 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러므로서 그 백성들이 그 1년에 모든 죄가 삶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들이셨죠.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이게 중요한 두 단어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그 특징이 뭐냐? 단번에. 그러니까 매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영원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부분들이 속죄함을 얻는다. 이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걸 읽으면 이제 레위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고 오셨으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옛날에 그 짐승 잡아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래 짐승이 되어있는 죽었다고 하자 그렇게 죄를 없이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도 그 정도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드림으로 죽임으로 그 십자가에서 속죄지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 용서만 받았다는 그 근거와 확신이 어디서 와요? 내가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겁고 느낌이 막 오고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개지면 용서받은 거고 느낌이 없고 뭔가 이렇게 섭섭해 그러면 하나님이 덜 용서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속죄지사를 네가 믿느냐 그 제사장을 네가 따라서 들어가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디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죽었나니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속죄지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이 다 전가하셔서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용기를 그저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은 말이죠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찔리는 분이 있죠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의 선행, 나의 감정 오늘은 좀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날이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열렬한 참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요? 김인용의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로 받아요? 예수님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기도를 청산주처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 오늘 특별히 마음에 든다 그 표현이 특히 마음에 들어 오늘 받을게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자기 아들이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읽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막상 그 힘의 능력과 권능과 그 힘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본인이 안 믿어 그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갓댐 그러고 지져서 그런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망령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요? 보요를 지나 하나님 뭡니까? 품으로 보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그 찬양은 그냥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 보요를 지나 한 걸음씩 죽을까봐 하나님이 또 벌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때리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숙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참 하여튼 피에 대한 각별함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죠?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의 세력에 굴복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자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혈 힘입어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믿붙이고 우루우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뭐 때문에? 네 얼굴 봐서 오늘 네 얼굴이 회개하는 얼굴이다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제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쫙 끼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구나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하필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양이야 왜 세상죄를 또 지고 가는 양이야 자 마지막 속근제 속근제는요 아시암이라고 하는데 뜻은 보상, 배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징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받쳐진 것을 범한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범하거나 혹은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왜? 그건 하나님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면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하나님 거는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건강, 내 시간 다 내 것인 걸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것을 범한 거니까 특징은요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그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근제의 핵심은 뭐냐면 피해 배상이에요 어떻게 배상합니까?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거기 가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근제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안 돼요 피해 배상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거기에도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는 이우치고 용서를 받고 배상할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진 게 있으면 몇 배를 갖고 그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속근제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가서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속근제, 속죄제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좀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그 죄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죄가 오염시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속근제는 그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죄와 연관이 있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근제는 배상이잖아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입힌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근데 그 피해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그 속죄, 그 제사가 다 속근제로서 다 배상되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빚이 없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 갚았다 이거라고 했잖아요 상업적인 구속 이건 뭐죠? 돈 주고 가져왔다라는 거죠 구속 그렇죠? 상업적인, 완전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입힌 그 피해를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빚이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빚이 없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 갚아야 될 게 없어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될 게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들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뭘 그렇게 하면 너무 서글퍼요 느낌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랑받으려고 아니라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안 볼 테니까 첫째가 좀 그래요 얘는 아빠가 뭘 하면 잘 삐쳐요 되게 서운해해요 분명히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데 얘는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둘째에 대한 피해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가끔 구두도 땄고요 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번에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주헌아, 네가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그걸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둘째는 달라요 딸인데 얘는 지가 사랑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안 너무 좀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방금 실컷 막 혼내고 했으면 좀 뉘우치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컷 울고는 금세 와가지고 또 매달리고 또 올라타고 비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난 사랑받고 있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이렇게 무섭게 하거든요 그래도 혼나면서도 느낌이 달라요 첫째랑 둘째는 첫째는요 거의 지옥에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빠가 날 지옥에 보낼 것 같아 여러분 속근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배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 웬만한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다 만족되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랑만 남은 거죠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공의가 충족이 되었으니 이제 사랑만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살 수 있다라는 근거본문이 되겠죠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잡아갈지 몰라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난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얼마 안 빚진 외보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미안해 갚을게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도로 불려가요 너 왜 그랬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은혜실에 살고 있다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당감받은 내가 정말 큰 빚갚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나는 온 세상에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빚이 없지만 또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주님께 대한 그리고 또 실제로도 성도가 죄 지어놓고는요 나 믿으니까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늘에 와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진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안 되니까 미량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했더니 다 용서해 주신대 와 신나 용서 받았대 그리고 지금 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고 난리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속근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갚아야 될 피해가 있으면 갚는 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훔친 거 다 갚아주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훔쳤대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갚았대요 제사를 정리합시다 이 다섯 개 제사는요 구약에서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뒤에 실체가 있고 앞에서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아 나중에 진짜가 오겠구나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죠 죄인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면 제사장 앞에서 재물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렇게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요 그러면 그 재물을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대가로 그 죄를 일시적으로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런데 신약이 오면 이제 진짜가 왔죠 진짜가 왔죠 그래서 재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들이셨죠 그래서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마치 내가 죽은 걸로 받으시죠 그래서 재물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제사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스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왜 피피 왜 제사 제사 제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피혈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피혈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그럼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다섯 개입니까 목사님 죄가 그렇게 다양하게 결과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화목죄는 그 불화를 해결합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속죄죄는 그 오염이 되는 그 근본을 해결해버리죠 그리고 죄는 빚을 지게 해요 그래서 그 죄의 빚에 따라서 평생 죄의 빚을 갚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근죄는 그 죄의 빚을 해결하죠 그래서 관점을 보면 이 번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진노의 부분을 해결하는 막아내는 그리고 이 가족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엉클어진 것을 푸는 그리고 오염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빚은 갚았다 상업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번째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선들을 추레굽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레굽은 단지 이스라엘 배선들을 그 이집트의 바로의 밑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추레굽기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Let my people go 했죠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이유는 난 걔네들을 자유하게 하고 싶어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들을 내 백성 만들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추레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해방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해방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원래 예배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추레굽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요 왕삼을 요구를 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걸 끊으세요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보이면 도망가 보이시죠 왜요? 정치적으로 뭘 해방시켜서 떡 주고 물 주고 밥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은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해나가는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 얘기죠 제사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세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예배지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존만물에게서 영광을 다 받으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뭐 꼴 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얘기하든 안 하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불신자에게서도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꽃 피울 때 영광 받으세요 차이점은 그 사람들에게서 예배받지는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그 받은 은혜와 복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 제사를 요구하실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 죄가 있으니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으니 이 제사를 통해서 네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그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돼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레위기고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예배의 책이에요 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대충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 가르칠 때 레위기를 왜 먼저 가르쳤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예배 자리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예요 왜?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내가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예배가 이렇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거 정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창국 가면 유일하게 계속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1부부터 100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 느낌 왔을 때 아 이제 내가 천국 체질이 됐구나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어도 좋겠다가 아니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왜냐하면 천국 가서 계속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아름다운 예배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땅에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리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배 와서 그냥 설교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인상을 심어주면 그건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예배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냥 지겨운 버텨내야 되는 한 시간 어떻게든 참아내는 그게 아니라 그 자리는 감격이 있는 거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걸 가르쳐주는 두 번째 레위기는 성화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공동체에서 그 다음 단계 거룩의 공동체 성화의 공동체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자의 목표예요 아까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성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출혁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은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뭐가 붙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함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으라 말라 이게 뭐예요? 그건 너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성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인간들은 범죄하고 하나님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족장들 아브라함 그 밑에 그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세요 내가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족장들은 꿈을 꾸죠 그 구원을 믿죠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어떤 우리의 반복적인 죄 패턴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실 누군가가 올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약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세 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그걸 계속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고 출국기의 구원신앙을 맛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성화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 거룩을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요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명령이죠? 거룩하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성결해라 왜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왜 거룩하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의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성화의 현장 그 거룩함의 현장은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면 이제 17장 16장에서는 완벽하게 죄가 해결되는 부분들을 얘기하죠 대숙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실현되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16장까지는 계속 신앙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머물러가지고 거기 사는 게 거룩함이냐 마지막 가지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내용이 뭐냐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요한이라는 외부처예요 그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로 나아와라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야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킨 건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활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그 생활의 거룩함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땅 내 삶의 영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게 우리의 거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디 저 천국의 천상에다가 그냥 뛰어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언제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충성을 다합니다가 아니라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 이 두 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까지는 제의적인 부분이 막 나오다가 17장부터는 윤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네 생활에서 거룩을 이루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이 현실에 돌파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메시지죠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는 엄청 거룩해 하여튼 이런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 좋은 얘기 다 하고 살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우리가 틀린 말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싫어하는 거죠 신자들이 재수가 없어요 맨날 말만 저렇게 하고 안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만 가서 해결받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안 하거든요 재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부분에서 레위기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생활의 거룩함인데 그건 내 이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죄사와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그리고 그 핏뿌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그 보유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상 최대 과제예요 여러분의 어떤 하시는 일 직업, 가정, 아이를 키우는 거 모든 건 단 하나의 목적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야! 거룩, 거룩, 거룩이구나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구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면 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룩한 물건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접촉이 되면 이건 더 이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죠 제사장이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왜 안 도와주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쓰러져 있거나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놀라는 일은 뭔지 아세요? 현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만져요 구약적인 거룩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안 거룩해지는 거지 아우 나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왜 만졌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대가 일어나죠 만졌더니 속된 게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한 게 속돼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속된 게 거룩한 걸 만졌더니 속된 게 거룩해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접촉되는 그 사람들 그 환경들, 그 영역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속되어지고 여러분이 만지는 것보다 하여튼 틀어지고 구겨지고 하여튼 좋던 관계도 내가 들어가면 안 좋아지고 내가 만지는 곳마다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의 사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만짐으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힘입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정함과 재악과 이제는 치열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 만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